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불 꺼달라고? 음... 그러면... 이미 늦은 시간이니까 우리 침대로 가서 내가 불 끄고 자기 누워있으면 내가 빛 가져오는 거 어때? 어떤 거 같아? 좋다고? 알았어 그러면 내가 빛 가져올게 금방 올게 이미 가지고 있네 알았어 금방 갈게 음... 자기 너무 귀엽네 그러면 이제 침대에 누워봐 그리고 내가 불 꺼줄게 이제 빗어볼까나? 이제 빗어볼까나? 응 나 준비됐지 미리 와서 나를 기대해봐 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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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자기 머리카락이 한 게 좋다 샴푸 다른 거로 바꾼 거야? 너무 좋은데? 되게 부드러워 으으으음... 흑흑... 으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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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읍... 편 두통때문에 많이 아프지 내가 해줄 수 있는게 있을까? 없어? 알았어 생각나는거 있음 나한테 말해줘 괜찮아? 누워있어? 내가 있잖아 괜찮아? 그냥 편하게 있어. 나 여기 있으니까 전부 괜찮으니까 눈 감고 있어. 편하게 심어 호흡해.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고 숨어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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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너무 예쁘다 그거 알고 있어? 난 당연히 알고 있지 이렇게 자기가 생얼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있더라도 너무 예쁘지 자기 머리는 좀 어때? 좀 괜찮아졌어? 다행이네 자기 아프면 내가 슬프니까 그리고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응 아니 지금 일어나면 안 돼 그냥 앉아있어 조금만 더 이렇게 안고 싶어 다행일ці 나 자기 너무 자랑스러운데 요즘에 자기 좀 힘들어했잖아 이렇게 누워있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줄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귀여워라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거지? 이렇게 자기같은 매력적인 사람이랑 침대에 있잖아. 자기 덕분에 내가 웃고 자기가 나를 사랑하잖아. 나 말이야. 다른 사람을 사랑해줄 수도 있었겠지. 내 단점들도 사랑해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하고 나한테 사랑을 이렇게 되돌려주는 걸까? 내가 이렇게 자기랑 있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감사하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 인생에 자기가 들어오고 마치 갑자기 어떤 소원이 이뤄지고 이제는 자기 없이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. 자기는 모든 걸 나아지게 하는 것 같아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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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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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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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